적정 연령에 도달하면 건강과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있는데 그 연령이 60대이다. 50세에서 70세 사이라면 건강과 삶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어떤 사람은 60대의 심각한 기능조화 장애를 경험할 수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80대나 90대까지 활동적이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려면 노화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노화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 외모와 위생관리하기. 위생과 외모를 잘 유지하면 신체적 능력은 물론이고 기분이 젊어진다. 신체가 젊어지면 마음이 젊어지고 마음이 젊어져도 신체가 젊어진다. 좋은 외모관리 습관은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정기적으로 보습을 하는 등 좋은 피부관리를 실천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강 위생과 꾸미기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포함된다. 두 번째 정리정돈하기. 정리정돈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인지 기능을 개선한다. 정돈된 환경은 불안을 줄이고 집중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이다.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든 업무 공간을 깔끔하게 정리하든 할 일 목록을 작성하든 삶을 더 잘 통제해야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이는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세 번째 말을 아끼기. 사교활동은 인지 기능과 정서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지만 지나친 대화는 뇌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도한 대화로 인한 만성 스트레스는 인지 기능 조화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항상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진다. 따라서 사교활동과 휴식 및 재충전 시간을 갖는 것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네 번째 취미 가지기. 취미활동은 뇌를 자극하고 인지 기능을 개선한다. 취미는 뇌를 활발하게 유지하고 인지 기능 조화 위험을 줄이는데 보험이 된다. 그림 그리기, 음악 연주, 정원 가꾸기 등 좋아하는 취미를 찾으면 삶의 질을 높이고 노화 과정을 늦춘다. 다섯 번째 항상 겸손하기. 겸손을 실천하면 인간관계를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더 잘 받아들이고 사회적 관계를 더 잘 맺는 경향이 있다. 오만함을 피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에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면 사회적, 정서적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다. 여섯 번째 배움을 멈추지 않기. 계속 배우고 도전하면 인지 기능을 개선하고 노화와 관련된 인지 기능 조화를 지원시키는데 보험이 된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두뇌에 도전하는 것은 인지 기능을 개선하고 치매의 위험을 줄여준다. 여기에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부터 새로운 취미를 갖는 것까지 모든 것이 포함된다. 젊은 사람들처럼 새로운 것에 가장 먼저 반응하고 익숙해져 보자.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즐겨야 한다. 나이가 들면서 노화 과정을 늦추고 젊음의 활력을 유지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마법의 약이나 젊음의 셈은 없지만 노화를 늦추는데 보험이 되는 특정 생활 습관은 있다. 결론적으로 노화 과정을 늦추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방법에는 정리정돈을 잘하고 좋은 위생 습관을 유지하고 사교와 주식 사이의 균형을 잡고 취미생활을 하고 겸손을 실천하고 계속 배우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아하게 나이를 먹을 수 있다. 이러한 습관으로 노화를 늦추고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보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이러한 습관을 일상의 일부로 만들면 건강과 삶을 관리하고 나이에 상관없이 최대한의 삶을 살 수 있다. 이제 자신을 돌보고 노화 과정을 우아하고 활기차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자.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하루하루가 행복해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